안녕하세요. 파고다 광투의 갈래시 박효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8월 시험이 시작이 됐는데요. 8월 13일 시험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강의는 8월 13일에 나왔던 논란 문제들만 모아서 직접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난이도 평가를 해본다 그러면 파트 5, 6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할만했다. 아마 여러분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5, 6은 괜찮았습니다. 반면에 7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난이도 상호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가 다 상이었다기보다는 단일 지문과 복수 지문 난이도 격차가 상당히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7이 가장 어려웠고, 그 다음에 굳이 나눈다면 5가 6보다는 조금 더 난이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았던 시험이었고요. 자,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파트 5 같은 경우 문법 문제 53%, 어휘 47% 그래서 보시면 신토육으로 처음 바뀌었을 5월에 비해서는 문법 문제가 조금씩은 늘고 있는, 결국 뭐냐면 절반 이상이 문법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표에 준비한 것처럼 문법 문제가 어휘 문제보다 조금 더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또 보시면은 문법 문제 중에서는 명사가 정답인, 즉 명사 뒤에 명사를 넣는 복합명사 문제가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정사와 명사사에 들어가는 뭐 형용사 문제라던가,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보는 문제들이 나왔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6를 보시면은 파트 6 같은 경우는 전체 16문제에서 6개가 문법이다. 그래서 역시 5랑 다르게 6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가 해석 문제보다 아직은 적게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속사부터 동사의 시제태까지 골고루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한눈에 정리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가 확실히 5보다는 조금 더 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그래서 뭐 기존의 패턴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7을 보시면은 7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지난달에 비해서 단일 지문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태국으로 바뀐 이후로 파트 5, 6는 이번 시험이 굉장히 쉬웠던 반면에 파트 7 같은 경우는 단일 지문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보기의 단어들의 패러프레이징이 아주 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좀 지저분하다라던가 그런 느낌도 아니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아주 잘 맞는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대신에 우리가 복수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2중 지문과 3중 지문 같은 경우는 지난 시험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파트 7을 정리가 되겠고요. 이제 실제 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고 내가 어떤 걸 골랐고 또 나 시험 못 보신 분들은 아 이런 게 나왔구나. 그럼 다음 시험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구나. 예측까지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보면 1번 문제 파트 5. 빈칸 앞에 보시면 모든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든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하면 오버라는 동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모든만 보고서 이 어휘 문제를 푸는 거 상당히 어렵죠. 오버 또는 뭐든가 뭐가 어울립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900점 이상이라면 사실은 느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이거 보고는 답이 안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장 전체 해석을 하는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 레스토랑의 매니저는 생각했다는 얘기죠. 뭘 생각했냐면 7개의 메인디쉬면 맞죠? 점심을 먹는 고객들에게 아마 이럴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말로 했을 때 충분한 정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보기에서 b가 정답일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요. 한번 정리해본다면 우리가 more than이라는 말을 언제 표현으로 쓰냐면 사실은 충분한이라는 그 말 자체가 말 그대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굳이 수식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미 완성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충분한 거를 넘어서서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more than입니다. 그래서 more than 충분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기에 adequate이 나와 있지만 사실 adequate과 같이 함께 쓰이는 것 중에 유명한 것 중에 enough가 있죠. 그래서 more than enough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more than 충분한이 이번 시험에 나왔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 역시 빈칸 앞에 all 한정사가 있기 때문에 문법 문제였다면 그냥 명사가 들어가면 되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석 문제라서 전체 해석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다큐멘트 있죠. 이 다큐멘트에 컨테인스 되어 있는 게 지금 이 빈칸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다큐멘트라고 하는 건 결국에 문서이기 때문에 문서에 들어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비번 같은 경우 운영이 들어있다. 이거 말도 안 되고요. 디스트리뷰션, 배급이 들어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뒤에 보시면 프로모션,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승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답은 스테이트먼트가 되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5부 이하의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스테이트먼트에 관리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다큐멘트라는 큰 개념이 있고요. 그 안에 스테이트먼트가 들어있고 스테이트먼트 안에 내용까지 꼼꼼하게 써있는 문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걸 사실은 스테이트라는 동사에 비해서 사실 못 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침착하게 보기 내기를 비교해 보시면은 A번이 가장 유력한 정답으로 아마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은 그 빈칸 앞에 비동사가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토익공부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는 항상 빈칸 뒤에 있는 전치사는 항상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치사를 쓸 때 빈칸에 단어를 넣어서 쓸 때는 그냥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고 보통은 조합이 이미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득점자들이었다면은 이 윗자체가 힌트였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답은 일단은 B가 됐는데 B가 정답인 이유가 뭐냐면은 저기 있는 저 사람이요. B-credited. 이게 뭐냐면 인정받다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그 자막 같은 거 우리가 막이 끝나고 그게 그 뭐냐 그 고생한 사람들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credit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B-credited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인정받다인데 뒤에 윗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윗 뒤에 나오는 이 내용으로 주어가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인정받았다. 뭘로 인정받았냐면은 런칭, 출시나 소개한 것으로 뭘 출시했냐면은 세브로 프로모션 쓰니까 몇몇 광고, 맞죠? 또는 몇몇 상품, 특가 상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출시한 거에 대한 인정을 받은 거니까 답이 B가 되고요. 얼핏 보면은 A번이라던가 D번이 좋아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빈칸 뒤에 있는 이 전치사 있죠. 사실 이 논리상 이베리웨이티드나 지금 보시는의 Believe든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사실 빈칸 뒤 전치사 문제들 같은 경우는 고득점자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표현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시면은 사실 빈칸 앞에 있는 Sealing이라는 말은 너무 쉬운 말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안 따죠, 안 따. 그래서 안 따고 뒤에 보시면은 디렉터, 팀장이니까 어, 저 교수라는 사람이 이 팀장이랑 뭔가 앉았다는 얘기니까 뭔가 옆에 앉은 것 같아서 A번을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A번은 결과적으로 오답이죠. 왜냐하면 토익에서 나오는 Next란 클로즈 같은 경우 전치사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다 오답이죠. 왜냐하면 Next란 클로즈는 둘 다 To를 붙여야만 B로서 전치사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오답이고요. A번, B번은 안 되죠. 그러면 A, B가 안 됐을 때 C가 가능하느냐 C는 품사상은 되지만 문법적으로는 되지만 해석적으로 From이라는 거는 몸을 오붙하니까 말이 안 되고요. 답은 결과적으로 D가 되는데 Alongside라는 말이 결국은 뭐냐면 Along with 있죠. Along with이라던가 또는 Along 그냥 뺀 상태로 with과의 동의어죠. 뜻이 뭐냐? 함께. 그래서 저기 있는 쪽 교수는 이 팀장과 함께 앉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답이 그래서 D가 됐던가 전치사 문제치고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정말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전치사라서 어려웠을 수가 있다 정도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 문제 보시면은요. 제가 이번에 8월 13일 대비로 적중특강 찍었던 거 있는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결과적인 얘기겠지만은 답은 일단 Who's가 되거든요. Who's가 정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Who's라는 거는 앞에 명사가 이렇게 올 거고요. 그리고 이 명사를 지금부터 내가 수식을 할 때 Who's라는 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의 포인트가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Who's 앞에 오는 명사가 이게 Who 베이스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올 것 같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companies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가능했던 거냐. 이 명사가 Who's 앞에 오는 경우는 사람이나 사물 모두 상관이 없습니다. 의외죠. 그 첫 번째 포인트는 Who's 앞에 사람, 사물이 상관없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Who's 뒤에 명사가 기본적으로 깔려서 이게 마치 한 덩어리로 보여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 뒤에 불완전환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구조 보시면은 빈칸 앞에 있는 companies는 굳이 우리가 나쁜 이유가 없는 게 사람, 사물 다 되니까 괜찮고요. 빈칸 뒤에 보시면 명사가 나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명사를 가리고 보셨을 때 is, directly, related 같은 경우는 분명히 완전한 절이 아닌 불완전한 절이 맞죠. 그래서 답이 Who's가 됐던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학생들이 이제 비번을 골라 쓸 수 있겠지만 비번이 왜 안 되는 거냐면은 that 같은 경우에는 쓰실 거면 뒤에 지금처럼 만약에 완전한 절이 올 것 같으면은 이 덩어리가 기본적으로 명사가 되거든요. 그럴 거면 이 앞에는 타동사 같은 게 오거나 시험에 아주 가끔 나오는 동격 대절도 있어요. The fact that opinion that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격이 가능한 명사 정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빈칸 앞에 있는 이 companies는 보시는 것처럼 타동사도 아니고 동격 명사 즉 추상 명사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선 안타깝게도 안 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Who's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있는 게 더 그리고 뒤에 있는 게 포지션 딱 가운데 형공사 같은 게 들어갈 사이즈 그런데 4개가 다 형공사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고요. 지금 결정적인 힌트는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지원서 그래서 보시면 어떤 포지션에 관련된 지원서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미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막 내밀면서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면서까지 지원서를 보내는 게 아니고 아마 빈자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보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우리말이 빈이거든요. 빈자리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답이 일단 언필드가 됐지만 언필드랑 우리가 맘먹게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베켄트죠. 그래서 언필트나 언필드나 베켄트를 넣으셔서 포지션과 합치면은 그게 공석이 되고요. 그리고 참고하실 거는 공석이라는 말을 그냥 한마디로 할 수도 있죠. 오프닝스 이건 괄호입니다. 그래서 오프닝스라고 말씀하셔도 이것도 공석이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공석에 관련된 지원서라는 말은 특유에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여기서는 A가 왜 안된 거냐면은 차라리 A가 정답이 될 거면은 unavailable 보다는 차라리 available이 맞겠죠. 왜냐하면 그 자리가 가능해야 지원을 할지 가능하지 않은 데 지원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쵸?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보시면은 이번 시험에 상당히 논란이었던 문제점 하나가 바로 요건데요. 이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골랐던 게 일단 A번 아니면 C번에서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일단 자주 보는 표현은 아닌데요. 일단 정리해보면은 must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이 상태에서 have pp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겠지만은 must가 아니고 would가 나오는 경우 would have pp 이렇게 나왔을 때 뭐가 다른 거냐면 must have pp 같은 경우는 꼭 뭐뭐 했어야 했다. 그리고 would have pp 같은 경우는 뭐뭐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했을 때 이 would 자리에다가 could를 넣었나 might를 넣었나 해석은 똑같습니다. 다 뭐뭐 할 수 있었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말로 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포괄적이라서 영어에 있는 would could might를 한 번에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해석해 보시면은 R&D 팀이니까 연구소라던가 연구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쨌든 연구소들은 새롭게 개발된 무선 스피커를 맞죠? 뭐뭐 데모스트레이스니까 소개할 수 있었다 시현할 수 있었다 정도가 나온 것 같고 but 하지만 거기에는 사소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꼭 우리가 소개했거나 시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뭐뭐 할 수 있었는데 아 안됐다가 맞겠죠. 그래서 답이 c가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a번, c번이 상당히 유사할 수 있지만 a번과 c번의 차이점은 a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무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가능성을 말하는 거라서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이 무선 스피커를 꼭 우리가 설명하거나 시현하는 게 꼭 그게 의무라기보다는 그냥 가능성 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답이 그래서 c가 됐던 다소 좀 어려운 문제 어려운 이유는 사실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자주 출제되지 않는 단어였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빈칸 앞, 빈칸 뒤에 있는 게 더 인크리징 디멘드라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빈칸에 전치사 같은 게 필요하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전치사가 아닌 보기인 a번과 b번은 딱딱 지워지고요. 답은 결과적으로 d가 되는데 일단 c가 안된 이유는 among이나 between드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빈칸 뒤에 있는 게 복수명사가 아니라서 c가 될 수는 없고요. 반면에 d 같은 경우는 considering이란 단어가 사실은 about이랑 유의어죠. about이라던가 앞에서 우리가 문제 나왔던 regarding이라던가 그리고 유의어증에 concerning이라던가 지금 보시는 단어들이 전부 다 큰 개념에서는 뭐뭐에 관하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d가 정답인 이유가 일단 해석적으로 보셔도 increasing demand니까 상승되는 수요에 관하여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은 확장한다는 얘기니까 말이 되죠. 수요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확장한다. 말 되는 거죠. 답이 그래서 d가 됐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문제를 보시면 지금 빈칸 앞에 있는 recent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 뒤에 명사를 바로 고르는 것도 아이텔링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빈칸 앞에 있는 소식어를 우리가 무시하고 본다면 그 앞에 apostrophe s 한정사가 있죠. 그래서 한정사 뒤에는 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명사는 무엇입니까? 답은 d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은 빈칸 뒤를 또 보시면은 there부터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콤마까지 있죠. 여기까지 하나의 절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빈칸 절, 콤마 절 여기는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죠. 이 상태로 봤을 때 접속사가 아닌 걸 지우면 좋기 때문에 부사인 이분소가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건데 해석을 조금 해봤을 때 there is no limit,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에 제한이 없냐면 크레디 카드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only, 이게 되게 중요하죠. only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냥 없을 때랑 해석이 많이 달라지는 게 제한적인 해석이 들어가죠. 그래서 have only one or two credit card니까 그러면은 신용카드를 갖는 거에 있어서 장수 제한이 없는데 사람들은 보통 한두 장 있다는 얘기니까 역시 역저 배해석인 order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신특으로 바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시험 문제의 정답인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order라던가 전치사에서 despite라던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어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6도 보겠습니다. 파트 6 보시면은 이제 그 시험에 나왔던 거 6가 워낙 좀 나이도 괜찮았는데요. 마지막에 나왔던 것들이 조금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제가 이제 그날을 지금 지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나와있는 지문 해석을 전체적으로 조금 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지금 나와있는 것처럼 글의 내용이 아티클이기 때문에 처음에 날짜가 나와있는 거죠. 그래서 3월 12일 날 쓴 글이고요. 그 다음에 earlier this week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 초반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요게가 리빌됐다는 얘기니까 발표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플랜을 발표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교육 교육 계획이냐면은 커뮤니티 아웃리치 아웃리치 상당히 어려운 단어죠. 뜻이 뭐냐면은 봉사 그래서 발륜털이랑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을 보시면 되고 프로그램 투 트레인 퓨처 에듀케이션 그래서 퓨처 에듀케이션이 뭐냐면 앞으로 교육자가 될 사람들을 무료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교육 계획을 발표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듀닝어 텔레비전 인터뷰니까 TV 인터뷰에서 이 사람은 말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인크리스트 상승된 빈칸 포 미들 앤 하이스쿨 인스트럭터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상승된 빈칸이란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퓨처 에듀케이션을 이렇게 키운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걸맞는 해석이 뭐냐 결과적으로 보셨을 때 뭔가 이렇게 막 옛날보다 더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멘드의 동의어인 need 수요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수요가 더 있다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she emphasized 강조했습니다. highlighted죠. 강조했습니다. 뭘 강조했냐면 the effects of the recent retirement of many maths and science teachers 최근에 과학 수학 선생님들의 은퇴에 있어서의 영향까지도 강조했다는 얘기니까 그때 들어갈 말로 어울리는 건 무엇이냐 in particular가 되겠죠. 결국 뭐냐면 수요가 있다는 걸 말하면서 그들의 영향을 말했다는 거는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간 예시 같은 게 되거나 또는 강조점이 되겠죠. 그래서 in particular가 어울리고요. 지금 이제 그 다음 문장을 우리가 볼 때는 다음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나와있냐면 보시면은 예 어 예 여기서부터죠. her statement her는 여기서 말했던 miss fix겠죠. statement는 빈칸에 씁니다. with great excitement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빈칸에 동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빈칸 뒤에 보시면은 전체사 wish 있는 걸 보면은 아 동사를 넣되 수동태를 넣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음 중 수동태는 무엇입니까? 비동사랑 pp가 다 있는 b가 정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녀의 발표는 대중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고요. 그냥 뭐라고 나왔냐면은 바로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마지막 사비 문제 지금 이 사람이 올해 근무한 city council 멤버인데요. however never did not agree 했다는 얘기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말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를 동의하고 있지 않은 거냐 여기 나와있던 전체적인 내용들이 있죠. future educators로 트레인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플랜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말로 적합한 건 무엇입니까? 봤을 때 답은 a번이 되죠. 그 이유가 뭐냐 he believes he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고 이 앞에 있는 사람 여기죠. council 여기 멤버 이 사람 이 사람이 믿고 있어요. 뭘 믿고 있냐면 it is better to hire experienced instructors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future educators랑 여기 있는 experienced instructors가 지금 however를 통해서 역접이 걸려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a가 됐는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사비 문제 넣을 때 기본적으로 바로 앞문장 정도에서 보통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험의 이 문제 특징은 뭐냐면 상당히 위에 있는 내용까지 파악이 된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냐면요. 여기서 나와있는 게 사실상 중심 내용이었던 거고 이 문장 밑에 나와있던 부분들은 결국 뭐냐 새로운 중심 생각이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는 how ever는 부연 설명이 걸리는 게 아니고 부연 설명의 상위 개념인 중심 생각에 걸리는 거였기 때문에 답이 여기서 a번이 될 수 있었던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파트 6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좀 어려웠고요. 사실 이거 빼고는 다 할 만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7까지 보겠습니다. 자, 신특으로 바뀌면서 일단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3중 지문인데요. 그래서 3중 지문을 가져와 봤는데 3중 지문은 단일 지문과 다르게 지문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보시면 지금 지문이 3개가 있는데 뭐뭐 있냐면 이메일부터 플라이어 텍스트 메시지니까 이메일 그리고 광고 전단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이 3가지가 나와있다 보시면 되고 항상 먼저 읽는 거는 이메일이나 편지부터 읽는 거를 여러분이 요령으로 잡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보시면 첫 번째 지문인 이메일부터 먼저 읽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고유명사라던가 숫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줄을 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팀한테 보내는 거고 데이비드 하이스가 지금 보냈고 제목은 위켄 이벤트니까 주말 행사고 보낸 날짜가 3월 3일이고 맞죠. 여기에 헬로 올이 걸린 이유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거였기 때문에 올이 걸린 거죠. 맞죠.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컴퍼니는 해즈북드 월드 리논드 타임 매니지먼트 스페셜 리스트 그래서 시간 관리 전문가인 요 사람을 해즈북드니까 초대했다거나 이 행사를 개최할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스픽 연설한다는 얘기고 그 행사가 세러데이 에어폴일 피프틴스 열린다고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참가 여부는 그냥 원하는 대로 하라는 얘기죠. 강제성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가 결정한 건 뭐냐면 마케팅 팀이 에브리띵을 지금 다 올게나이징 하라는 얘기니까 아 마케팅 팀이 이 행사를 다 개최하고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거구나 까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please get all the necessary 페이퍼 approved by 버스 accounting and HR 여기서 제시하는 페이퍼 문서작업 또 다 해라 이런 얘기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 보시면 when you are looking for the venue venue 뜻이 뭐냐면 로케이션이죠. 그래서 보시면 장소의 의미거든요. 장소를 만약에 네가 찾는다면 장소를 찾을 때 나는 추천할게 뭘 추천할게 더 런센스라는 걸 추천할게 왜냐면 since it has the most amenities amenities가 뭐냐면 편의시설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여기를 내가 추천하겠다. 이거는 맨체스터 있대요. 하지만 any hotel within the city 여기서 말하는 the city가 아마 맨체스터겠죠. 그래서 도시 안에 있는 거라면 뭐 다 괜찮아. 꼭 이게 아니어도 나쁘진 않아. 대신 조건이 있죠. as long as it has a large conference room 큰 회의실만 있다면 뭐 괜찮아. 이렇게 나와있고요. to encourage participation 참가를 우리가 장려하기 위해서는 be sure to make sure라는 얘기죠. create a flyer 광고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하이라이팅 강조해 누구를 미스 박컬 이게 누구냐면 초대되는 사람 있죠. 앞에서 봤던 시간 조절 전문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 관련된 적합성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야. 이렇게 나와있고요. please keep me informed 계속 알려줘야 된다. of your progress 진행 과정을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끝났고요. 앞에서 보셨던 데이비드 하이스가 다시 나왔고 이 사람은 HR 인사부에 있는 팀장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 속한 사람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지문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문 보시면 역시 앞에서 봤던 이 회사명이 한 번 더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회사에 관련된 워크샵이라고 나와있죠. 맞죠. 그래서 이 지문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전단지거든요. 그 전단지에 워크샵 한다고 나와있고 스피커가 아까 보셨던 미스 제스민 박커라고 나와있고 이 사람은 그 사람 작가이기도 하고 이 책의 작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와서 연설할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Avoiding Lost Productive 이니까 생산성 생산성 손실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설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4월 15일날 와서 얘기할 거고 근데 이게 재밌죠. 이게 왜 재밌냐면 앞에 지문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보시면은요. 자 여기 나와있는 더 랜슨에서 웬만하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랜슨이 아니자. 그러면은 위에서 얘가 제안했던 거를 얘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보시면은 Over the last several years many companies have been forced to reduce their workforces. 노동력을 점점 경기가 어려우니까 줄이는 거에만 많이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스탭 멤버스로 하여금 보시면은 Sacrifice Personal Time 시간을 많이 이렇게는 했고요. 직원들 개인 시간이 없었던 거고 불행하게도 결과적으로 이거는 Motivation이 줄어든다거나 또는 생산성이 저하가 됐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꼭 Workforce를 줄이는 게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말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용 더 보시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지 일과 생활에 있어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Dynamic Task Allocation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DTA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는 이 사람이 와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DTA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있고 마저 보시면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연설을 이 사람이 연설을 것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보시면 이 사람이 보냈고 이 사람이 봤죠? 그래서 보시면 April 3rd니까 4월 15일 행사 전이죠. 행사보다는 더 빠른 지금 이른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 자 내용 보겠습니다. I was just about to go to Multimedia Center to print out the flyer you created 아 그럼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말했던 이 2라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플라이어를 만든 사람이죠. 맞죠? 플라이어를 만든 사람한테 보내고 있고 However I don't seem to see Miss Barker 누군지 아시죠? 아까 말했던 작가 작가이자 연설할 사람이 있죠? 스피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주인공 DTA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죠. 맞죠? 이 사람의 Biography Section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양력에 대해서 안 보인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왜 했냐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보시면 자 앞에서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플라이어에다가 Miss Barker의 퀄리피케이션을 꼭 넣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온다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문자메시지 보낸 거냐면 야 그거 없던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게 있어요? 사람이 더 온다 그랬으니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Please Update Flyer Flyer Update 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얘가 출력해야 되는데 6시까지밖에 이 출력센터가 문 열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Mr. Heist 라고 보이시죠? 역시 고유명사니까 줄을 쳐야 되고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내일 그러니까 우리 입장 우리라는 얘기는 결국 이 From 20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이스가 원하는 거는 다음날 아침에 전단지를 패스업 나눠주는 거 원한다 해서 내용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어떤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그 행사에 관련된 예약부터 해서 그 행사에 들어올 형사를 진행할 사람의 그 양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넣어서 좀 더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패했다라던가 지금 거기까지 내용이 나와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자 15분 보겠습니다. What is implied about the Mardian result? 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원래 이 사람이 예약했음 했던 거는 앞에 적어놨던 것처럼 란슨이라는 걸 예약하길 바라는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Meridian이라는 걸 지금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한 특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약을 띡! 해놓은 상태로 보시면 되는데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보시면 어떤 설명이 나와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most amenity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편인시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추천한다 그랬는데 그걸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 고른 거죠. 그런데 정작 문제에서는 얘를 물어보거든요. 정보가 없는데 결국 얘와 란슨과의 관계를 통해서 풀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자 A번 보겠습니다. 맨체스터 바깥에 있다. 이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걔가 조건이 건 게 뭐냐면 란슨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맨체스터 즉 시티 안에 있는 걸 골라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웃사이드라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번 보시면 It has fewer features 그러니까 특징이 덜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적다는 얘기인데요. 어디보다 란스보다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번 It is fully booked 이니까 예약이 꽉 찼어요. 4월 15일까지 이런 정보는 안 나와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D를 보시면 It has the most affordable rate 라는 얘기니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라던가 요금이라던가 적당한 가격이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답은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이거 2중 3중 질문에 항상 나오는 유의어 문제죠. 그래서 프락티스의 유의어가 무엇입니까? 프락티스라는 게 연습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 그죠? 어떤 실행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나와있는 것처럼 전단지의 맞죠? 4번째 문단 11번째 줄에 있는 프락티스 뜻이 뭐냐 그랬으니까 한번 가서 봐도 괜찮겠죠.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전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프락티스를 말했기 때문에 이게 프락티스인데요. 뭐라고 나와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 프락티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이 프락티스는 result in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나왔다. 여기서 말하는 디스플락티스가 뭐냐면요. 여기서 말했던 워크폴스를 줄이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행위 또는 뭐 결정 변화 이런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이 나와있는 걸 선택한다 그러면 룰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어떤 규칙을 말한다기보다는 어떤 변화된 행동 새로운 행동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액티비리가 가장 어울리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보시면 박컬 이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DTA를 주장했던 작가이자 연설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해서 연설할 것 같은지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DTA를 연설하지 않겠습니까. DTA라는 거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가 또는 일과 개인 생활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가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에서 가장 적합한 거는 답이 B가 되겠죠. 그래서 에피션시 워크 에피션스를 어떻게 개선시키는가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면은요. 여기 나와있는 미스 오칸포라는 다 낯선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요. 마지막 문자 메시지 보시면은 이 사람이 바로 글을 메시지 보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니가 원래 넣기로 했던 거 안 넣었잖아. 빨리 넣어서 나한테 보내라. 내가 출력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보기를 본다 그러면은 A번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프라블럼은 이 코먼트랑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B를 보시면은 이메일 오즈레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데드라인 데드라인도 상관없는 것 같고 답은 D가 맞겠습니다. 왜냐 Has been left out 빠졌다는 얘기죠. 뭐가 빠졌냐면은 아까 말했던 이 마커라는 사람의 바이오고래피를 전단지 넣기로 했었는데 안 넣었기 때문에. 그쵸? 답이 그래서 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시면은 Most likely라는 것은 추론 문제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이 사람 낯설어 보이지만은 다시 가서 보시면은 바로 그 사람이 여기 있는 패츠로브 이 사람이었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보시면은 전단지를 아마 만든 사람인 것 같고 근데 만들었을 때 문제를 같이 일으켰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바커의 바이오고래피가 안 보인다 그랬으니까 원래 넣기로 했던 게 없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처음에 봤던 지문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날에 바커가 와서 행사를 할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올게나이징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에브리띵 올게나이징 하는 데가 마케팅 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저 패츠로프라는 사람이 속한 데가 마케팅 팀일 수 있죠. 왜냐면 거기에 속해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전체 보기에서 우리가 휴먼 리소스 인플로이다 이거는 왠지 좋아볼 것 같지만은 마케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문을 안 읽으면 A봉으로 수 있겠지만 읽었으면 안 되겠고 마케팅 팀이라는 단어가 있는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중 지문 같은 경우는 뭐 그다지 어렵게 나오진 않은 편이죠. 다만 우리가 이제 그 파트 5나 6에서 몇몇 문제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8월 13일 시험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전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더 떨어졌다라고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8월 말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준비를 해야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가 나올 거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총평 때 또 만나뵙기로 하고요. 여러분 8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8월 말 시험 대박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파고당 광택 알씨 박효중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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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